류서동 관장 홍보 기회원입니다 이게 나홍주가 준 반지야?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나홍주가 우리 관계를 다 알았는데도 그 반지를 받은 거야? 너 나홍주가 누군지 몰라? 나홍주가 나와 어떤 관계로 엮일지 몰라서 이래? 그래 나홍주는 너한테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자 너까지 장단 맞추면 어쩌겠다는 거야? 웬날 이렇게 다 그쳐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하는 건 당신이야 당신이 한 짓을 알게 되면 회장님이 당신을 그냥 놔둘 것 같아? 그러니까 나홍주를 끊어내라는 거 아니야? 아니 둘 중 하나가 비켜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래서 나홍주랑 진짜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? 너 회장님이 그 사실을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넌 나홍주랑 끝나는 건 물론이고 이 회사에서 발붙일 수도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넌 시작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 너만 떠나면 아무 문제 없잖아 왜 늘 나만 인생해야 하는데?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만든 내 인생 무너지면 넌 내가 가만히 안 둬 나홍주가 당장 끝내 내가 말하는지 만세일